안 죽었어요. 누구나 꼭 이루지는 못해 가까이 더 가까이 앞으로 달려가는데 절반도 채 못 간 것 같은데 이미 난 캄캄한 어둠 속에 서 있네 나고 싶은 나만 꿈은 어디야 멀리셔 멀리 얼마나 가야 찾으려나 저기요 괜찮아 야 어? 돌아보지 않고 내게 오라고 누가 엄마야 엄마 응 응 사는 동안 길지 않아도 어떤 아버지였어요 언젠가 한번은 만나봤으면 정말로 피디님을 때렸어요 피디님한테 나쁜 아버지였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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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 노래가 끝나갈 때쯤 죽을 때쯤